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다의 김보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8강, 벌써 18강까지 왔어요. 자, 18강 도치된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치된 문장은 순서가 바뀐 걸 얘기하는데, 문장에 있어서 순서가 바뀐 걸 얘기하는데 도치된 문장에 관련된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이렇게 문제에 나오고, 그리고 또 꼭 문제로 나오진 않아도 문제의 정답으로다가 이렇게 도치된 문장에 관련된 게 나오진 않아도 문장에서 또는 독해 문장에서 도치된 문장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패턴 도치문장 넘버원입니다. 가주어, 감옥적어 많이 들어보셨죠? 가주어, 감옥적어가 뭔가요? 가주어는 주어가 투부정사나 아니면 명사절, 주로 대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또는 명사절 다른 것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주어가 투부정사구나 명사절로 주어가 길 때 그리고 동사가 찌끔 나왔을 때 그럼 주어가 너무 기우뚱하죠? 그럴 때 문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어를 이트로 바꿔요. 주어를 이트로 바꾸고 주어는 문장 맨 뒤로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트는 의미가 없이 주어 자리만 맞춰주는 그런 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트를 가주어라고 하고 문장 맨 뒤로 간 그 진짜 주어 그걸 진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가주어라는 것을 항상 이트가 가주어가 되는데 어떤 패턴이 생기냐면 이리즈 형용사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뒤로 간 거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어떻다 해서 투부정사 맨 뒤로 빼서 이리즈 형용사 투부정사고요. 얘는 뭡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4 플러스 명사로 앞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이리즈 형용사 대절 패턴도 있어요. 대절이 주어로 있었던 건데 맨 뒤로 가고 이리즈 형용사 대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리즈 PP 과거분사죠. 그러니까 대절 이하가 어떻게 되어진다. 이리즈 셋 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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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라고 말해진다. 이리즈 리포티드 대절 대절 이하라고 보고되어진다. 이리즈 벨리브 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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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라고 믿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대절이 수동으로 나와서 이지 PP 하고 나왔을 때 이리즈 PP 대절 이런 구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메인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리메이 남아있다. 완전 자동사 주어가 남아있다. 또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불완전 자동사도 되는데요. 뒤에 동사가 올 때는 투부정사로 와요. 원래는 대절이 주어 웨더절이 주어였는데 뭐뭐인지 아닌지가 그러면 얘가 주어면 이거는 보여지는 거죠. 어떤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이 뭐뭐인지 아닌지가 보여지는 것만이 남아있다 해서 투부정사인데 수동으로 오게 되고요. 그러면 주어가 웨더절이니까 그걸 이트로 놓고 it remains to be seen weather 이런 구문 생기게 되는데 시험에서 그러면 가주어로 뭐가 나오느냐 여기 이트 골라주는 문제 나와요. 이게 가주어면 다른 대명사는 안 돼요. 디스도 안 되고 데도 안 되고 다른 건 안 되고 꼭 이트여야 해요. 그래서 이게 가주어로서 이트 고르는 거 또는 뒤에 어떻게 동사를 쓸 것인가 진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투부정사구 또는 여기 접속사에 웨더 고르는 뭐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목적어라는 건 개념은 똑같아요. 목적어가 투부정사구나 대절 이런 걸로 명사절로 길어 그리고 뒤에 뭐가 남느냐면 형용사가 남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주어 여기 동사가 있어야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로 형용사 목적어가 어떻다라는 형용사 근데 이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랬을 때 이거를 이트로 놓고 이거는 뒤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목적어 여기 뒤에 간 거 진목적어 이런 게 생기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주어, 동사, 이트가 남고 형용사 남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트, 형용사 이런 패턴 남으면 아 이거 가목적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는 폴명사, 투부정사 또는 대절이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이트를 골라놓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이 뒤에가 항상 보어로, 목적, 보어로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품사 골라주는 문제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it is our it is our 우리의 뭐뭐이다 우리의 뭐뭐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트는 그럼 이건 가주어가 되는 거죠. to have our employees have our employees receive 이건 뭔가요? 투부정사인데 have가 나왔고 our employees receive이 나왔어요.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온 거죠. 사역동사로 나온 거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럼 우리의 직원들이 받도록 한다. 받도록 한다 뭐를? 무료의 regular 정기적인 체크업 건강검진 every year, 매년 그렇게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뭐이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란 거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투부정사가 사실은 진짜 주어고 투부정사 이하가 우리의 뭐뭐이다 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 그래야 어휘 문제를 고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무엇을 지칭하는 거고 어떤 거랑 연결되는 건지 알아야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가주어 진주어 해서 우리의 직원들이 받도록 하는 것 건강검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뭐뭐이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고 어휘를 고르셔야 되겠죠. 자, 팔러시는 정책, 규정 이런 거 되고요. 가이드는 안내, 안내자 또는 안내하다라는 동사되고 에이전시는 대리인 또는 회사, 기관 이런 게 되고요. 매뉴얼은 안내문 되는 거죠. 안내서. 자,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규정 또는 우리 회사의 뭐 팔러시라는 것이죠.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It remains to be seen 아까 봤던 패턴이죠? 근데 그걸 봤던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트는 가주어고 뭐뭐가 보여지는 것만이 남아있다. 뭐뭐만 두고 볼 일이다.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돼요? 진주어 돼야 되는 거죠. 진주어. 그러면은 명사 주어는 지금 명사가 오는 거잖아요. 뒤에 보니까 can receive에서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러면 명사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주어로 명사절 와야 되는데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해서 부사절이나 명사절 만들어줄 수 있고요. where as는 뭐뭐인 반면에 라는 부사절밖에 안 돼요. as도 마치 뭐뭐인 양이라는 부사절이고 regarding은 전치사 뭐뭇에 관하여란 전치사예요. 그렇다면 이거 진주어자리고 명사절이 와야 되니까 정답은 명사 만들어줄 수 있는 절 접속사 weather가 되는 거죠. a번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문제가 두 번 정도 나왔고요. 그냥 패턴으로 외워주셔도 돼요. it remains to be seen weather weather, 뭐뭐인지 아닌지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겠고요. 자,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to make it 그럼 이거 뭐라 그랬죠? 동사에 it가 나오고 to make it 어떻게 만들다 방문객들이 to look around the area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감옥적어 요게 진목적어라는 거를 아셔야 해요. 요게 진목적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야 요기가 아, 요거 진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구나. 그래서 요거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을 골라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죠. 방문객들이 투부정상 의미상에 주어져 방문객들이 look around, 둘러보다 그 지방을 둘러보도록 하는 것 그거죠? it는 욕을 받는 거죠? 방문객들이 그 지방을 둘러보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다?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heavy어는 더 무겁게 dull 하면은 지루한 무딘 이런 뜻이 있어요. 더 지루하게 만들어요. loose는 헐거운 그리고 loose 하면 덜겁게 easy는 쉽게 쉬운이죠. 그래서 2절은 더 쉽게 뭐겠어요? 더 쉽게가 되는 거죠. 정답은 D번입니다. 더 쉽도록 하기 위해서 the local government 그 지방정부는 dispute 나누어준다. 그 지방 지도를 방문객들에게 at the information center에서 located 위치한 at the entrance of the area 그 지역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한 information center에서 지도를 나누어준다. 이렇게 됩니다. 4번 in preparation for 뭐뭐를 준비해서 the time 여기는 때 시기 때를 준비해서 어떤 때? 이거 관계부사네요. 때를 받아서 뒷문자가 연결하는 관계부사 gasoline prices가 rise 오르는 때 기름값이 오를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뭐뭐 is a good idea 뭐뭐는 good idea 그 다음에 to buyer hybrid vehicle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는 것이 사실은 얘가 진주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진짜 주어예요. 그럼 요거는 가짜 주어와야 되는 거죠. 가주어 가주어는 뭐만 된다고 그랬죠? it만 된다고 했어요. it만 그래서 정답은 이거 진주어 가주어 패턴이란 걸 문장을 보고 또 문장 패턴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정답은 비번이 됩니다. 비번이 되죠. it is a good idea to buy a hybrid vehicle 아무래도 hybrid vehicle은 예 gasoline 값 gasoline은 좀 덜 쓰게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치 문장 두 번째입니다. parent 대여라가 있어요. 대여라 우리가 대여라 하면은 뒤에다가 주어쓰는 걸로 알고 있죠? 뭐뭐가 그리고 해석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사실 이것도 도치 구문이에요. 원래는 주어쓰고 동사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여라가 나오고 아가 나오니까 대여가 앞으로 빠지고 동사 아가 도치가 된 거 앞으로 옮겨온 그런 구문인데 대여라가 그냥 고정화되어서 많이 쓰이는 거죠. 대여라 그냥 외워주셔도 돼요. 뭐뭐가 있습니다. 뒤에가 주어다라는 거 대여라 주어 근데 이것만 또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아가 현재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라면 해부 pp 그쵸? 해부 pp there has been 또는 there 해부빈이 될 수도 있겠죠. there has been there have been 뒤에가 단수면은 has가 나오는 거고 복수면은 이렇게 해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로 쓰면은 해부에다가 과거분사 비동사의 과거분사는 been이니까 there has been there have been 주어 하면은 주어가 있어 오고 있다 이런 구문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이거 대여를 고르는 문제가 나기도 하고요. 여기가 주어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하고 수일치 맞추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죠. there have been immediate job there have been immediate job 뭐뭐가 있어 오고 있다. for bilinguals 를 위한 bilinguals 에 대한 bilinguals 하면은 이거 형용사 동사되는 나라인데 s가 있고 전치사 다음 자리니까 이건 명사로 쓰인 거죠. 이중언어자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자, 이중언어자들에 대한 job 뭐뭐가 있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 그러나 not even one 심지어 한 명 조차도 has been filled 여기 fill 하면 채우다니까 그 소파 지금까지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하나조차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there have been immediate job 뭐뭐가 올까 라고 했을 때 아, 요거는 job openings 가 되는거죠. job openings 예, 공석이 됩니다. 일자리 공석 immediate라는 말이 붙으면 요거를 어휘로 묻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immediate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즉각이란 뜻이거든요. 즉각을 그래서 바로 뽑아야 되는 바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자리란 뜻이에요. there have been immediate job openings job description 이란 말도 있어요. 요거로도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job description 은 업무 설명이 됩니다. 업무 설명 즉각적으로 뽑아야 되는 job opening 공석이 있어 오고 있습니다. 바일링그유를 위한 자리가 있어 오고 있는데 지난주 동안 있었는데 여기서 one은 여기 job을 받는 거 job opening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한 자리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정답은 비번이 됩니다. approval은 승인이라는 단어고요. 승인 승인 불가사 명사 되고요. access가 동사 명사 다 되는 단어인데 명사로 접근 이용 요거 전치사 to 뭐뭐 해야 되는 접근 이용해서 to 쓰고요. 요거 불가사 명사 됩니다. 자 다른 예제 나눠보죠. for those 사람들 who those다가 사람들이란 뜻이 있고 뒤에가 who의 수식을 잘 받아요. 그리고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예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동사는 주어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람 일반 동사람의 원형 같은 거 현재 시제에서는 써야 되고 비동사람은 on a war 같은 거 써야 되겠죠. for those who want to cook something special 이런 something 이렇게 thing 같은 게 있는 부정대명사의 형용사가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해줘요.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을 요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여라 그럼 대여라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요거 주어 자리죠.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대여라 주어인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브가 있고요. 사실은 뭐가 있어 온 거냐면 요리법이 있어 온 거예요. 그쵸. 요리법이 있습니다. 요리법이 있습니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온라인에서 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금방 대여라만 보고 주어 자리인 줄 알았더니 내용을 더 보니까 뭐뭐 오브 레시피에서 내용상 레시피가 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니까 요건 뭘로 가야 됩니까? 오브랑 같이 연결해서 레시피를 꾸며주는 단어가 있죠. 플랜티 오브가 있습니다. 플랜티 오브는 많은 이란 걸로 복수명사나 불가상 명사로 수식해주는 단어가 돼요. 사실은 주어가 레시피스가 주어가 되야 되니까 요거 오브랑 연결해서 레시피를 꾸며주는 단어 찾아봐야 되고요. 정답은 C번이 됩니다. 플랜티 오브 레시피스 많은 요리법이 가능한 이용 가능한 온라인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여라 다음에 주어인데 요거 주어는 아니라 그랬죠? 뒤에 주어가 나오고 그 앞에 형용사 나간 패턴이네요. 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시험에 자 이번에는 도치 문장 넘버 3 패턴 넘버 3입니다. 가정법 도치예요. 가정법 도치 가정법 도치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법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자 일단은 if 뭐뭐라면에서 if가 있고요. 그러면 주어가 와야 되죠? 동사가 오는데 비동사는 무조건 were 써줘요. was 안 돼요. 그리고 현재를 가장할 땐 과거 써주는 거죠. 현재를 가장할 땐 과거 그리고 비동사라면 were 써요. if 주어 were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were 오겠죠? 이런 패턴 그러면 주절은 현재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뭐 일텐데에서 조동사에는 우드라는 조동사 쓰죠? 가정법에는 우드라는 조동사를 써서 우드의 동사 원형 조동사 다음이니까 동사 원형이고요. 현재 가정이니까 그냥 우드라는 조동사에 동사 원형만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뭐라면 뭐뭐 일텐데는 if 주어 과거 시제 일반 동사는 과거 시제 비동사는 were 그리고 쭉 써준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써주고요. 가정법에는 꼭 would 써야 되는데 could나 might도 가능을 해요. would 그리고 동사 원형 그러면 지금 뭐뭐 일텐데 이런 문장이 되는데 일반 동사일 때는 도치가 잘 안되고요. 이게 비동사일 때는 if를 생략하는 거예요. if를 생략하고 비동사를 앞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은 if가 없어지고 비동사 나오죠? 주어 남겠고 보어 남겠죠? were 주어 보어 나머지는 그대로 이런 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가정 이거는 현재 가정일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과거 가정은 그때 뭐뭐였었다라면 그때 뭐뭐였었다라면 하는 과거 가정은 과거 시제는 헤드 pp를 써요. 과거 시제는 헤드 pp 그리고 뭐뭐 일텐데 당연히 조동사는 우지에다가 과거니까 조동사의 헤브 pp를 써줘요. 그러면 자, if 만약에 주어가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런 구문인데요. 여기서 if 생략하고 헤드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헤드만 헤드가 보조동사 헤드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if는 없어졌고 헤드 나오고 주어 남고 pp 남겠죠? 그래서 헤드 주어 pp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서 이것도 똑같이 뭐뭐였었더라면 뭐뭐였었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미래가정 자, 미래를 가정할 때 뭐뭐 만약에 주어가 뭐뭐라면인데 슈트를 쓰면 혹시나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혹시나 뭐뭐 한다면 혹시나 뭐뭐 한다면 주절에는 윌의 동서원형이나 명령문 써줘요. 슈트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간다고 해서 문장이 틀려지거나 말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그냥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그냥 조건을 주는 문장이 되고요. 슈트가 들어가면 그럴 일이 많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이란 의미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것 뿐이고 슈트가 들어가면 가정법 문장으로 분류가 되고요. 얘가 가정법 문장에서 슈가 들어간 거라면 if 생략하고 슈트 앞으로 도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슈트가 나가고 주어 남고 동서원형이 남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는 똑같이 이런 구문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이 난다면 다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에서 시험이 난다면 이거는 잘 안 나고요. 도취 구문에서 이 둘 중에서 나는데 여기 헤드 고르는 문제 또는 피피 고르는 문제 여기서 슈트 고르는 문제 또는 여기서 동서원형이 와야 되죠. 동서원형을 고른다든가 여기가 주어 자리죠. 주어, 대명사, 주격되면서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날 수 있습니다. 도취 구문에서는 물론 도취가 안 된 그냥 가정법 구문 도취가 안 된 그냥 가정법 구문에서는 요거 주로 시제찾기 요거는 안 나고요. 얘는 보통 시험에 잘 안 나고 시제찾기는 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에서 시제찾기 문제가 나게 되죠. 여기 일반 농사 그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번 and additional fee 하면은 추가 요금이 maybe charge 부과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extra plants가 be required 요구되다. 이거 주어 동사 나왔네요. 요구되어지다 which were more than expected 예상되었던 것보다 예상되었던 것보다 많이 to land, escape the card 등 정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 뭐가 필요한 자리인가요? 접속사 필요한 자리가 되겠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그쵸? 절이 나왔으니까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와야 돼요. 내용으로는 추가 plant가 요구되어진다면 if라는 거 좋겠고요. 또는 추가 plant가 요구되어질 때에는 그래서 when이라는 것도 좋겠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if는 없죠? 자, when이 있어요. 그래서 when을 정답으로 고르면 정답인가요? 아니죠? 어? 왜 아니죠? 이거 분명히 접속사 자리고 when이라는 의미가 맞는데 when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b가 있잖아요. b가 어떻게 동사자리에 b 원형을 써요? 동사자리에 b 원형 쓰려면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냥 b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이거 b를 if를 쓴다면 when을 쓴다면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나요? 보기에 접속사 자리인데 should가 있어요. 아니, 이거 접속사 자리인데 should가 왜 나왔을까? 항상 접속사 자리인데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should가 나왔다. 그러면 어? 이거 혹시 가정법 도취 아니야? 이거 should가 앞에 쓰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should를 쓰면 if가 있는 거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if는 뭐뭐 라면이고 if에 should가 있으면 혹시나 뭐뭐 라면이잖아요. 그럼 혹시나 뭐뭐라면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다면 그런데 should를 쓰면 동사 원형까지 해결이 되죠. if를 생략하고 should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should가 if댓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사 원형이 해결이 되잖아요. should라면 동사 원형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이렇게 should를 골라주는 if댓이나 when댓이네 should를 골라주는 문제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 The check-up result come out bad 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동사 원형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가 단수야. 주어가 단수면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다. 여기가 단수면 이거 comes 라고 최소화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어? 이거 왜 원형이 나왔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케빈은 will have quit 라고 나오네. 이 quit 는 quit quit 과거 과거 분사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조동사 해부 pp 를 쓰면 뭐뭐 엿었을 텐데 라고 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어? 그러면 여기가 이거 s가 붙은 것도 이상하고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다가 과거를 쓰는 것도 이상하죠? 과거 뭐뭐 엿었을 텐데 라고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보기를 보면 사실은 여기가 처음에 접속사 자리 인 줄 알고 보는데 주어동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동사가 또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여기 이것도 이상하고 여기 현재이면서 과거인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if가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좀 안 돼 그쵸? 그럼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주절에 will have pp 를 보는 순간에 이거 가정법 하고 잘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법 뭐뭐 엿었을 텐데 가정법 아 그러면은 여기 will have pp 를 연결되는 거 과거일 때 과거가 연결되는 거죠? 어 그럼 이거 과거 가정인가 보다 뭐뭐였었더라면 뭐뭐였었을 텐데 그럼 과거 가정은 head pp 쓰는 거죠? 여기서 come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come이요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현재가 아니니까 지워볼게요 과거 분사도 되죠? come game come 이거 과거 분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과거 분사로 보면은 과거 분사만 쓸 수 없죠? 여기에 가정법 과거를 가정할 때는 뭐뭐였었더라면 헤드에 과거 분사 쓰죠? 헤드가 있어야 되는데 헤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드를 앞으로 도출시킬 수 있죠? if를 생략하고 헤드를 앞으로 도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헤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주어 동사가 있고 절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가 이게 삐걱삐걱삐걱 맞아 돌아가지 않으면서 어? 다른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힌트를 잡아서 어? 주절이? 우레야 pp가 나왔네? 이거 가정법이랑 잘 쓰이는 건데? 라고 해서 이거 if가 생략되고 헤드가 앞으로 빠진 가정법 구문을 생각해내서 had the checkup result come out bad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왔었더라면 그럼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릴 수 있죠?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근데 한 번 아프거나 아니면 한 번 병에 걸리거나 정말 심한 병에 걸리면 아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은 그만둘 수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다음 문제 어? 이제 문제는 없고요 자 이번에는 패턴 4로 넘어갈게요 도치 문장 패턴 4 분사 도치가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요 구문이 가끔 나왔는데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고 일때 요거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도치를 시킬 때는 왜 도치 시키냐면 문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어떤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빼고 나니까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동사가 따라 나갈 때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그대로 나가거든요 어? 우리 그 얘기 안 하고 넘어왔네 자 주어 동사에서 동사를 앞으로 빼는데 여기가 비동사면 비동사를 그대로 빼요 여기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죠 조동사 그대로 앞으로 빼요 조동사 뭐 조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든지 또는 비동사가 있다 하더라도 비동사 있다 하더라도 조동사만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have pp 이런 거 보조동사가 돼요 have pp has pp had pp 이런 게 있을 때 보조동사 앞으로 빠지고 나머지 이런 거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일반 동사 go come have 이런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자 여기서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일반 동사가 앞으로 가지 않죠 일반 동사가 가지 않고 대신에 뭐가 답니까 앞에 현재이면서 주어가 복수인 경우는 do 현재이면서 주어가 단수인 경우는 does 여기가 과거인 경우는 did를 대신 써주고 얘는 원형으로 바꿔줘요 원형으로 주어가 단수인 거 does가 보여주고 있고 과거인 거 did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 동사 원형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가 일반 동사 저기 완전 자동사라면 완전 자동사라면 주어 완전 자동사 수식어 하나 주어 완전 자동사 수식어 하나 이 동사에 조동사도 없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주어의 완전 자동사 하나에 수식어 하나 이런 패턴에서는 동사 자체가 그냥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사 자체가 그냥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here comes the bus 그럼 here가 앞으로 가고 come 자체가 앞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에서 동사를 앞으로 뺀다 조치를 시킨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동사가 무조건 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규칙에 의해서 동사가 앞으로 갑니다 이건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갔는데요 과거 분사고 비동사 그리고 주어 이렇게 남았고요 현재 분사고인 경우도 현재 분사고를 앞으로 갔을 때 비동사 주어 이런 패턴으로 순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럼 언뜻 보면 얘가 동사인데 동사 앞에 주어가 와야 되고 주어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과거 분사고 이런 거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문장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도치구문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Joining the community outreach program which just started 이거는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꾸며준 거고요 시작한 지 얼마 전에 방금 시작한 community outreach program 그 지역 봉사 프로그램이 돼요 outreach는 퍼짐 도달 이런 명사인데 지역 봉사 프로그램이에요 지역으로 가는 프로그램 지역 봉사 프로그램에 만약에 얘가 동명사로 볼 수 있죠 동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동명사로 조인하는 것 하고 본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가 동사인데 동사가 아가 올 수가 없어요 조이닝이 주어고 동명사로 주어라면 이즈가 와야 되죠 그리고 조이닝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비동사가 아가 나온 것도 이상하고요 several이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부사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현재 분사가 명사가 아닌데 주어 자리에 오느냐 이거 도치가 된 구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자 얘를 주어로 보셔야 돼요 several several 다음에 물론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명사 생략하고 그냥 several만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 다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앞에 있는 several를 꾸며주는 관계사절로 보시고요 그럼 관계사절로 보면은 several 빈칸 and have volunteer experience 를 가지고 있는 몇몇이 are 그러니까 several이 주어로 가고요 그리고 꾸며주는 말도 쭉 나오고 뭐뭐 하는 몇몇이 are joining 합류하고 있습니다 joining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문에서 joining이 앞으로 갔고 아가 따라 나왔고 요거 주어가 뒤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several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join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join하는 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several만 나왔지만 사람이란 걸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 명이 join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who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who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문장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어 관계 뭐 저 저기 관계 대명사 who가 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 문장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have 여기서 지금 have가 have가 나왔죠 자 여기서 have가 나왔어요 have 그러면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동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 동사 또 나오니까 요거 접속사로 연결하는 절이 돼요 그러면 주어 역할 하면서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where는 주어 역할 못해요 else 접속사 아니야 since도 주어 역할 못해요 그러니까 남는 건 사실 a번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답은 a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for your income convenience 이거 주어자리라고 생각하죠 여기가 동사니까 그럼 주어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enclosure 명사죠 동봉 또는 동봉하는 것 이런 걸 동명사로서 고르면 말이 안 되죠 동봉이 지원서이다 동봉이 지원서이다 동봉이 equal 지원서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또는 동봉하는 것 한다면 이거 목적어 있어야 되죠 뭐뭇을 동봉하는 거 목적어도 없죠 어? 이상해 주어자리라고 생각해서 명사를 고르려고 했더니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슨 구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원서가 동봉되어 있다라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도치된 구문이에요 the application form is 동봉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분사 enclosed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도치 구문일까요 so 동사도치 주어 so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언제 so가 앞으로 나오냐면 앞에가 긍정문 앞에가 긍정문이 나와서 뭐 뭐 도 그렇다 라고 할 때는 so가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end 써주고요 so 나와주고 동사를 도치시키고요 그리고 주어까지 쓰고 나머지 반복된 앞 문장과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하고 이렇게까지만 써주게 됩니다 and 써 and 써 동사도치 주어 그럼 앞에가 부정문이면 부정문이면 노화를 이용하는데요 노화가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and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어요 노화를 써주고 동사도치 써주고 주어인데 노화를 자체에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도치나 이런 데에 not이나 이런 걸 더 써주진 않아요 긍정 패턴으로 써줘요 노화가 있기 때문에 neither를 쓸 수 있는데 neither를 쓰게 되면 and 써줘야 되고 and neither 동사도치 주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o nor 이런 걸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women's life magazine women's life 라는 잡지가 published by Hollypex Publishing Inc.에서 출판된 잡지가 fail, 투부, 정사 멍하지 못했다 어필, 투, 누구의 마음에 들다 house, wives 주부들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럼 그리고가 나왔으면 뭐하고 뭐를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사가 did가 나왔어요 did, the publisher's house, interior magazine 그 잡지 사이에 house, interior, magazine 이라는 잡지도 house, interior 이라는 잡지도 라고만 나왔죠 그러면 이게 얘가 주어일 것 같은데 어? 동사가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여기 end가 있으니까 접속사는 지금 end가 있고요 여기가 주어 여기 동사 나왔죠 동사가 도치가 됐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하셔야죠 동사가 도치가 되면 도치를 시킬 수 있는 단어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굳이 동사를 도치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동사가 앞에 나왔네 도치가 되었네 라는 거에서 착안을 하셔서 이게 지금 women's life가 실패했다 그리고 publisher's house라는 house, interior도 실패했다 해서 뭐뭐도 그렇다 해서 c번 so가 됩니다 동사를 도치시킬 수 있는 건 여기서 so밖에 없죠 so so 동사, 더치, 주어 뭐뭐도 그렇다 해서 동사를 도치시키고 내용에 맞는 것은 so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so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자 다른 패턴인데요 부정어 도치에요 부정어 예를 들어서 hardly, 거의, 뭐, 많다 동사를 수식할 때 동사를 부정해 주죠 rarely도 같아요 거의, 뭐, 많다 seldom, 좀처럼, 뭐, 많다 그 다음에 no, snow가 then이랑 접속사랑 연결해서 a 하자마자 b 하다 이런 구문 만들어주고요 not only much later는 의역하면 곧 이란 의미가 되는데 요거 부정 구고요 under no circumstances 어떤 상황 하에서도 뭐뭐가 아니다 라는 부정으로 해석이 돼요 little도 부정이죠 few도 거의 없다란 부정이죠 not only but also 연결되죠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 도 라고 연결되는데 요거 not only가 부정구죠 자 이런 부정구가 맨 앞으로 강조가 돼서 도치가 나오면 동사가 따라서 앞으로 나오고요 뭐 주어에 나머지 동사 나머지 동사 쓰겠죠 동사 남는 게 있으면 나머지 쓰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에 착안해서 문제가 does only use가 나왔죠 여기가 동사죠 또 나왔어 does가 앞으로 나왔어 does가 왜 앞으로 나온 거야 여기에 착안을 하셔야죠 does가 왜 앞으로 나왔을까 그냥 주어에 동사 쓰면 되는데 그럼 동사를 도치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앞에가 부정어가 나왔을 때죠 긍정어가 앞에 그냥 나오면 부사로서 동사가 굳이 도치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사가 도치됐다는 거에 착안해서 always 항상 usually 주로 often 종종 이거 전부 긍정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정답은 hardly 가 되는 거죠 hardly 그래요 does가 앞으로 나오고요 hardly use an office computer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among 있어요 among 전치사죠 뭐뭇 가운데 이 among 구가 도치가 돼서 앞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among 전치사 구가 강조가 돼서 앞으로 나오면서 동사가 도치되어서 among 구 비동사 주어 이런 패턴 토익에서 가끔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예를 보니까요 the people 사람들 who attended the reception after 켈리스 뮤직 퍼포먼스 공연이 끝나고 있는 리셉션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were celebrities 하면 명사들이다 그 도시의 명사들이었다 그러면 어? 이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없어도 참석한 사람들은 명사들이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뭔가를 넣으라고 하네요 among 전치사 between 뭐뭐 사이에서 근데 between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요거 둘일 때 between 쓰는 거죠 둘 또는 구체적인 대상일 때 그러니까 못 써요 with the 사람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에 celebrity였다 by 뭐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아 이게 전치사구가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among 구가 앞으로 나오고요 여기 동사가 도치된 거고 여기 주어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celebrities of the city 그 도시의 명사들이 were among the people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were among the people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A번 가능합니다 전치사 among구 나오고 동사 도치하고 주어 남는 걸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among을 골라줄 수 있어요 자 다른 거 보죠 below가 있는데요 below가 앞으로 나오면서 동사가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below만 앞으로 나오면 전치사구는 아니죠 그냥 below가 형용사로서 앞으로 도치가 되고요 비동사 따라 나오고 주어 남는 이런 구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은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은 뭐뭐뭐이다 그래서 예를 보면 below is the final draft 하면 최종안입니다 일정의 최종일정이다 for october 10월에 있는 employee productivity 세미널 직원 생산성 세미나의 최종일정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최종일정이다 하면은 below가 명사가 아닌데 나올 수 있는 이유 below가 앞으로 강제돼서 나오면서 id가 따라 나온 거고 사실은 얘가 주어인 거죠 이런 구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익에서 자 only라는 말이 강조가 돼서 맨 문장 앞에 나오면요 마찬가지로 동사도 나 따라서 도치가 돼요 only after 근데 어디서 동사가 도치되면 어? 이거 도치 안 됐는데 이 여기서 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only가 연결되는 구문이 끝나고 주어 동사 여기서 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 only가 안 끝났어 뭐만 후에 라야만 비로소 only after 뭐만 후에 라야만 비로소 그래서 only after it began to offer significant discount 상당한 할인을 제공하고 시작하고 난 후에 라야 비로소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진짜 주어 동사인데요 여기서 동사가 도치되고 얘가 주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문제? 여기에 동사가 와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죠 어? 이거 only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거 디드가 원래 문장의 진짜 동사가 아니라 이거 동사를 도치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회사가 to receive a larger order 더 큰 주문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동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디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라고 해서 또는 과거라고 해서 뭐 S를 붙이거나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did the company start to receive a larger order from pet shop 애완견 샵으로부터 큰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as as가 접속사일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뭐처럼 뭐뭐 안바 대로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럴 때 as 다음에 주어동사 써야 되죠 그런데 그 나머지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 뭐뭐처럼 뭐뭐하다 이렇게 할 때 앞에 있는 문장하고 반복이 된다면 이거 나머지 생략하면서요 나머지 생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머지 생략하면서 동사를 도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as 다음에 동사가 도취나고 주어까지만 쓰고 나머지 동사 이하 생략 나머지 생략 그래서 이런 구문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문제 하나 나왔어요 she was very religious 그 여자는 매우 종교적이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근데 most of our friends 하면 이거 명사구가 남았어요 이게 명사구만 덜렁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명사구 앞에서 문장이 끝났어 그 여자는 매우 종교적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대부분의 친구들 이렇게 명사구만 덜렁 나올 수는 없죠 뭔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where as는 부사절 접속사에요 뭐뭐인 반면세라는 in fact는 부사야 사실은 여기다 부사 넣어서 명사구 연결 못 시키죠 그 다음에 as one 있다 보고 yet 그러나 라는 등의 접속사 연결할 게 없어요 또는 yet가 아직 뭐뭐 않다라는 부사 여기서 부사가 들어와서 명사 연결시킬 수는 없죠 그러면 c번이 남는데 c번은 어떻게 가능하냐 as가 접속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as most of our friends were religious as most of our friends were religious 그 여자의 친구들 대부분이 종교적이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as의 동사 비동사는 비동사가 앞으로 나와죠 as were most of our friends까지만 쓰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s word as의 비동사 골라주는 문제 있었어요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then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데 뭐뭐보다 비교급에 쓰이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문장이랑 반복이 된다면 동사만 도취시켜주고 주어까지 하고 끝날 수 있어요 city dwellers 도시 거주자들은 have a higher death rate 더 높은 사망률을 갖는다 then 뭐보다 시골 사람들이 높은 사망률을 갖는 것보다 같은 문장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가 일반 동사죠 주어가 현재 시제고 주어가 복수죠 그래서 둘을 앞에 쓰고 그냥 여기까지만 쓰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도취 문장이 있어요 소 형용사 어 언 명사인데요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주어 동사 도취는 아닌데요 어 형용사 명사라는 구가 있어요 명사구죠 그거를 부사가 수식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 어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부사도 있기는 해요 quite quite a good job 꽤 괜찮은 일 such a nice weather a nice weather 이거 명사구를 such a nice weather 그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수식해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부사가 이런 구문을 수식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요 형용사를 앞으로 빼요 그래서 부사 형용사 어 명사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자 어떤 부사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느냐 as as good as 할 때 뭐뭐만큼 그렇게 어떠하다 할 때 as good as 해서 as how so 매우 to 너무 this가 접속사 말고 저기 뭐야 지시형용사 말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부사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이 형용사를 앞으로 도치하고 어 명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구문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맞는 문장인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I have as good a voice as you as a voice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I have as good a voice a good voice에서 글을 앞으로 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ow good a pianist 하면은 a good pianist 좋은 pianist에서 글을 앞으로 뺀 거예요 how good a pianist is he it was so warm a day 자 원래는 such a warm day 하면 되는 거죠 such a warm day 그러면 되는 건데 나는 굳이 so를 쓰고 싶어 그럴 때 warm을 앞으로 빼서 so warm a day 매우 좋은 날씨여서 결과를 해석하는 거죠 so와 함께 I could hardly work 일할 수가 없었다 she is too polite 원래는 a polite person 정중한 사람 이렇게 된 건데 too 때문에 polite 앞으로 나온 거예요 she is too polite a person 여기 too 때문에 투부 장사 연결하는 거죠 거절하기에 너무 정중한 사람이다 I couldn't afford that big a car 원래는 a big car 큰 차 a big car인데 that 때문에 big이 앞으로 나온 거고요 그렇게 큰 차 that big a car 그렇게 큰 차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익에서 문제로 나왔던 또는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도치구문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구문 좀 이상한 구문이긴 하지만 이런 구문에 익숙해지셔야 토익 문장에 더 잘 익숙해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험에도 가끔씩 나는 거니까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봬요 바이바이 다음 강의에서 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